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뭔가 숨겨야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과 관련된 사안이 시중에 강한 그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초의 그런 추적자는 감사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 원전 지원 방안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발견되고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의 해명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의심이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의 해명은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산업부의 해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린 해당 보고서 안에 내부 검토 자료이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돼 있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다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산업부 안팎의 의견은 전략 물자 이전 문제를 산업부 국장급 이하 공무원 3명이 검토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청와대 지시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반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명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 협력 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당시 usb에 담긴 문서 내용을 주말 다시 열람해봤지만 원전의 원자도 없다 해당 문서를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대하록과 같은 국가 기밀 문서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반발입니다 2월 1일자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반발을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한 데 대해서 격노하며 아무리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이해할 수가 없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 대응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가 문 대통령의 반발을 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은 야당의 공격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31일 날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 요구에 청와대는 비정상적 비상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청 동지할 만한 중대 사안이다 북한 원전 건설이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극비례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부러졌고 북한 앞에서는 원전 상납이 부러지니 국민이 묻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은 무엇을 숨기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낱낱이 밝혀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북의 원전을 적법 절차 없이 지어주려 했다면 그것은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감논얼박을 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사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의심 사항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건의 전후를 명확히 조속히 밝히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은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의심은 그야말로 눈덩어리처럼 커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감사원 감사가 이루기 전인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간 산업부 공무원들이 필사적으로 삭제한 530개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검토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북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 등과 같은 그런 한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핀란더로 북쪽을 뜻하는 포조이스 북원추라는 약어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감추려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냐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점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특히 전략물자 수출이 엄격하게 제한된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들의 특성이 난 생리를 미뤄보면 그런 위험한 일을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내놓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슨에서 지시가 없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2월 1일 날 조선일보는 그동안 취재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12월 1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건 가운데 180514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 대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두 번째는 지원 방안은 세 가지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제1화는 과거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쾌도가 갱수료를 지으려 했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2화는 비무장지대 DMJ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3화는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완공해서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었다고 한다 감사합원은 2020년 산업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는 산업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을 만든 시기는 2018년 1월 1차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에 경제성 평가 결과도 나오기 전에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때 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부가 작성한 문건 전문을 우선 공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작성 경위 그리고 작성에 참가한 자들 그리고 명령 개통에 참가한 자들이 모두 다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삭제한 이유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긴 하루 전인 1월 밤에 긴급하게 삭제에 의한 이유 등을 소상하게 밝혀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청와대가 힘을 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번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의 기초에는 진실과 정직함이라는 것이 토대가 돼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제공하는 것을 왜 의심하냐고 그렇게 나무라지 말고 의심을 제공하는 자 입장에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